인생이 도전이고 도전이 인생 아니겠냐 인생 한 번 사는 거 무조건 시도하고 도전하는 게 삶의 낙이지 안 그럼? 크크 맞지 맞지 실패든 성공이든 일단 하고 싶은 건 해야 직성이 풀리지 난 무조건 성공할 건데 크크 그래 그래 확실히 남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더 욱이 생겨서 하려는 내 모습 보면 도전 정신이 강하다고 할 수 있지 크크 난 그런 쪽보다는 그냥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다만 실패했을 때 멘탈이 쉽게 나가는 건 함정이지만 크크 난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재밌으면 하고 노잼이면 안 할 것 같은데 크크 크크 인정? 쉽게 시도하고 쉽게 그만두고 좀 반복하는 편인 듯? 뭐 도전하고 이런 거에 겁 별로 없긴 함? 하지만 기존에 하던 게 괜찮으면 난 그냥 할 것 같음 크크 나도 겁 없는 거 빼고는 너랑 똑같음 난 내가 생각해도 좀 많이 신중해서 쉽게 도전하거나 시도하는 편은 아닌데 뭐 무식하게 시도하다 머리 깨질 바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크크크크 좀 말이 거칠지만 인정 뭐 생각이야 이것저것 많이 하긴 하지 다만 실행으로 거의 옮기지 않을 뿐이지 안 그러냐 크크? 크크 확실히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엔 여러모로 귀찮긴 하지 모든 도전에는 다 리스크가 있는 법 그냥 안전빵이 최고야 크크 난 그래도 거침없이 새로운 거 시도하고 하는 사람 보면 부럽던데 도전 내 인생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크크 그냥 평범하게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되지 힘들게